오케이, 정근욱 A의 10군데 엉뚱한 걸 하셨다고요? 네 선생님이 맨날 보면 바쁠 때는 선생님이 일일이 못 챙겨주기 때문에 전욱이 이제 몇 학년이냐? 1학년이잖아 네 그래서 아직도 못 챙겨요? 네 못 챙깁니까? 자,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할까요? 배드 배드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 B는? B E는? E, O 중에 A D는? 두 합쳐서? 배드 배드 오케이, 쓰는 방법? 배드 B B A D 틀리셨네요? 자,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A A A A가 가진 내가의 소리를 물었어 A A A A A A가 어디있니? A E 배드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N N이야? 아 첫 번째 글자와 글자 이름이 뭐야? T T가 무슨 소리네? T 그럼 이게 무슨 소리네? T T T 10 10 10 하나, 셋, 하나 T는? T E E E A N은? 2 합쳐서 10 오케이, 소리 T G E N 40 よ gently 소리? HEN 소리난 이유 H는? E는 뭐 중에? N는? 늦 어? 숙제 다 했어 벌써? 그럼 선생님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찍어 보여줬는지 좀 이따 보내줘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HEN HEN 안녕하세요 H A H E N H E N OK 소리? HEN 잠깐만 H E E N 틀린거 없어 퍼펙트 역시 그 조끼랑 아! 그렇구나 바꿔꾹 바꿔꾹라 이 똥과가지야 조끼를 두 번 썼네 네? 조끼를 두 번 썼어 HEN 소리가 뭐라고요? HEN HEN 아니야 잘했어 애연아 전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 OK 소리 음... NENT 뭐라고? N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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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O NENT O 넷 넷 다 써갔는데 한글로 썼는데 못 읽으면 어떡해 넷 소리 쓰는 법 넷 넷 젯 소리난 이유 그래서 죄인은 쭈 E는 뭐 중에 T는 합쳐서 쭈 소리 쓰는 법 E 아 하지말고 J A T 아 E T O O OK 계속해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V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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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VAT V E T VAT 소리 V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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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. 뭐라고? 슬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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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참 중개지 얘는? S는? 에? C 아예가? S. S는? S. 입모양 똑같이 해서 E 양치할때처럼 E 해서 S. Z가 아니고 S. 오케이 여기서는 L은 으. 으 소리네. 은. E는 뭐 중개? E에 어 중개에. T는? 두. 합쳐서? 슬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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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슬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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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까먹었다. 엠. 뭐? M. 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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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T. T? E.T. T.T. 슬레드. 슬레드. 오케이. 소리. 슬레드. 레드. 하나 둘 셋. 하나. R. R. een은? O 종개 에? 띠는? Ife. 흑. cze. what are we? V. V.V. R.T. red. okay. V.red. 레드. 소리? 레드. 소리, 뭐라고? 레드. 레드,주는 법? R, E, O,뭐들었지? 자, 그래서 무지하게 켜 봅니다. 지금 이거 고쳐갖고 내세요. 오이가 글랬죠. 고쳐오세요. 아, 이거 다 틀렸었네. 글랬네. 잘했네 이 동강아리야.